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갤럭시 노트2 천연 아고가죽 배터리 커버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엘도노반 인증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품질 보증서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블루 컬러입니다. 갤럭시 노트2의 뒷면에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신 후 장착 방법은 동일한 방식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착이 다 된 모습입니다. 제품의 소재는 천연 아고가죽으로 저작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릭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